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를 동반하신 고객께서는 어린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순간 문의 기기장치는 대단히 위험하오니 임의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라며 비상시에는 안내 방송이나 안내문에 따라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객 여러분을 모실 여객 전무 권호탁입니다. 저희 성모는 고객께서 편안히 여행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열차는 영접을 출발하여 연천, 경포, 영궁, 점천, 합창, 상주, 천내욕산, 김천역으로 가는 모공하오 1898열차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열차 내에서 음식물을 드시면 안됩니다.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착용하고 긴 통화나 대화가 필요하신 고객은 개실밖 통로를 이용해 주십시오.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차내 질서를 지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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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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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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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ет. 안녕. stal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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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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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예천역에 도착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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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오늘 저 예천역에 도착합니다.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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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잠시.